북한이 사흘 만에 또다시 탄도탄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두 발을 발사하며 무력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이번엔 평양순환공항 인근에서 쏜 걸로 관측됐는데, 군산 미군기지를 노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갈태용 기자입니다. 탄도탄으로 추정되는 북한 미사일이 처음 포착된 건 오전 8시 50분. 4분 뒤에도 같은 탄종이 탐지됐습니다. 11분 차이로 발사된 지난 14일 탄도탄 두 발보다 절반 이상 간격이 줄었습니다. 사격 원점은 평양 북서쪽의 순환구역으로 관측됐습니다. 이후 약 9분간 정점고도 42km를 찍고 380km를 비행해 화대읍 앞 알섬에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잇딴 대북 군사적 압박에 대한 반발로 판단합니다. 최근 B-1B 전폭기 등을 동원한 선제타격 훈련이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거리 380km 역시 순환구역에서 군산 미 공군기지까지의 거리와 같습니다. 지난주 내내 한반도 일원에서 벌어진 미군의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훈련의 플랫폼이 군산기지인데 그런 B-1B까지 동원되고. 탄종은 14일 평안북도 의주에 나타났던 열차 기반 탄도탄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실제로 평양 순환공항 인근에는 북중간 국제 열차가 다니는 순환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합참도 이례적으로 사전 징후를 언급하며 철로를 통한 남하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만약 공항에서 쏘았다면 사거리와 고도가 비슷한 북한판 에이테킴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OBS 뉴스 갈태웅입니다.